꼽으셨죠? 네 말씀하시는 거 잘 들리죠? 네 반죽 크기 체크해 볼게요 큰가요? 네 네 좋아요 난 녹아 한번 해 볼게요 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좋습니다 높은 좋습니다 그 지금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딱딱딱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빌려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면 부담들어서 못 할 수 있는데 네 모션을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빠질게요 네 모션을 보내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단풍 뭐지? 모르겠다 어디지? 단풍 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죽은 깨에 꼬마와 놀면 나는 전박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아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아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이곳은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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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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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내가 아이 경고 막 난 공경 오울해 나 지금 이벌 다시 이벌 나 우울해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목이 왜 이렇게 갈라지지 않네? 어떤것을 뗄까요? 망했어